단 한 번의 기회로 원했던 걸 모두 얻을 수 있게 된다면 그 기회를 잡을 텐가 아니 날려보낼 터인가 손에 땀이 차고 다리는 떨리고 팔이 부고 긴장하고 있지 겉으로 보기엔 괜찮고 떠슬렛고기가 된 것 같아 보이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자 손이 막히고 있어 어떻게 피우고 있지 시간을 흘렀지만 달라는 것 같지 않나 손에 땀이 차고 다리는 걸 주로 돌아오면 하중간 무너지고 살보기만큼 죽고 태국 죽고 기울이질 않아 살기로 헤매지는 불안한 생활연속 손을 가버렸어 어디든 돌아가면 쉽지 않게 보기엔 코 여전히 길리로 돌아가면 또다시 밀부르며 기도해 두 순간 길을 놓지 않게 깜짝 놀라지 や고를 받는 걸 기울이질 이 여전히 길리로 돌아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